네, 여기는 3룸입니다. 3룸 전세 가격부터 얘기하면 2억 8천으로 나왔고요. 요즘에 신축은 다 3억에 넘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좋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서 조금 고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세 작업도 좀 가능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미터 4층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가 3미터가 나옵니다. 여기가 큰 방이 될 것 같고요. 여기 큰 방에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큰 방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지금 조명 수리 중이라 불을 지금 여기는 켰지만 방이 꺼보면 불을 꺼도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큰 방은 아니지만 중간 방은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도 3미터 40에 3미터 40에 2미터 30 나옵니다. 2미터 30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미터 40 여기도 방은 작진 않죠. 그리고 거실도 3미터 40 나오고요. 거실도 여기 이렇게 3미터 4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작은 방. 작은 방도 여기는 거실 전체적으로 많이 크네요. 2미터 70에 2미터 70에 3미터. 그러니까 방에 전부 다 한쪽은 3미터가 넘어요. 3미터가 넘고 2미터 70이고 그리고 유일한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는 거 그리고 빼고는 가격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 3룸을 많이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없는 이유가 3룸은 대부분 전세가 많은데 세입자분이 다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입자분이 이사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상 찍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한 상태라서 세입자분을 먼저 내보내고 수리가 이제 끝난 상태고요. 수리업이 끝난 상태고 보통 요즘에 이제 3룸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대 3억에서 3억 3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물론 신축 첫입주는 아니지만 2억 8천으로 이 정도면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대출 가능하고요. 가스레인지랑 여기 보면 세탁기랑 가스레인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부분 건물의 3층 높이기 때문에 여기가 4층이라서 최강도 전체적으로 밝은 그런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열어보고 제가 관리비는 따로 자막으로 입히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보면 여기도 앞에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해를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3룸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영상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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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